전통 숙소 한옥, 숙박공유, 세계 최초 지난과 코자자였습니까? 대한민국 숙박공유 플랫폼 코자자의 조상구 대표입니다. 에릭 슈미트가 한옥에서 머물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앞으로 집을 짓으면 한옥 같은 집을 짓겠다. 왜냐하면 한옥에 있는데 마치 자기가 숲속에 있는 것처럼 바람과 햇빛이 흘렀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한옥은 대단히 자연 친화적이면서 아름답고 과학이 엄청 배어있습니다. 숙박공유를 하는 입장에서 한옥의 가치를 세계 사람들과 같이 향유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옥의 가치를 드높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사명감으로 한옥스테이에 열중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한옥들을 저희가 데라베스 해서 숙박공유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누구든 전국에 있는 한옥을 보고 예약하고 머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옥에서 사진 찍고 한옥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잠을 자기에는 아직 좀 친숙하지 않아서 실적으로 예약은 잘 안 일어났던 것들이 좀 아쉬웠는데요. 한옥이 욕관 이상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관 이상의 어떤 한국의 전통 관광 문화 상품으로 자기 매김하기 위해서는 한옥스테이의 어떤 서비스 표준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코자자는 한옥뿐만 아니고 모든 타입의 숙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숙박공유 플랫폼입니다. 숙박공유가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모델인데 세계적인 변화이니 공유경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빨리 제도가 정비되고 국가 차원의 노력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누구나 어디 한국 어디를 가나 우리 애기처럼 코자자 할 수 있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감사했고요. 오늘 밤 코자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